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명지의료재단의 이왕준입니다. 오늘 지금 주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역할과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 특히 공공기관이건 민간기관이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전체 의료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건가에 대한 주제이고 저는 아무래도 민간병원에서 감염병 거점병원을 맡고 있는 명지병원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나름의 저희의 경험과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이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금 보건데 이 지금 인구부학회가 열리는 12월 10일 전후 한 시점에서는 아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 녹화하고 있는 시점보다 두 주 후가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12월 초중순이 아마 이번 겨울 3차 대유행에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형성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 왔던 방역과 감염 관리의 전략과 전술이 가장 크리티컬한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에서 아마 온라인 학술 대회가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2주 후의 상황을 얘기하 하건데 지금 이미 2단계로의 거리두기 격상이 됐지만 12월 중순과 하순 까지 저희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실제 중증 환자를 케어해야 되고 또 확진 환자들을 관리해야 되는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이 상당히 위기적 국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그리고 이번 위기 상황을 넘기면서 어떻게 지금 이 기본적인 방역 및 또 환자 관리의 전략과 전술을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한 축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지난 10개월 11개월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이 판데믹 상황을 우리가 초기부터 어떤 전략을 끌고 왔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이 또 이번 3차 대유행이 지나더라도 저희가 예상 컨텐츠는 적어도 내년 말 그러니까 2021년 말까지 앞으로 최소 1년 정도는 계속 롱테일로 가더라도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구조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과거에서 이제까지 끌고 온 상황을 점검 및 반성하고 확실하게 지금 그거에 대한 미흡한 점들을 신속히 교정해서 대응해야만 지금의 위기 상황을 넘기더라도 그 다음에 새로운 교훈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이 모든 상황은 2015년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가졌던 많은 시행착오와 또 그거에 대한 교훈을 근거해서 대응했던 또는 일부 교정했던 그 대목에서 출발했습니다. 2020년 1월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던 그 상황에서 사실은 지난 10개월 동안 별로 전진된 대목은 없다고 보여지죠. 그건 인프라에 관련된 거건 또는 그걸 운용하는 운용 전략에 관련된 거건 어찌 보면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하고 초기 대응했던 기본적인 그런 흐름에서 아직까지도 저희는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상황에 대한 반성적 고찰 속에서 어떤 우리는 전략을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목이 제기됐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점은 뭐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자명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와 달리 지금 크게 유형을 나누면 스칸드나비아 반도 나라들과 같처럼 상당히 느슨하게 풀면서 가져온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이 오히려 예외고 처음부터 이게 막지 못해서 미국처럼 계속 증가하는 그런 국가 유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유럽처럼 3월쯤에 1차 유행을 하고 중간에 소강기 상태를 걷었다가 2차 유행이 지금 1차 유행보다 더 큰 상황으로 치솟고 있는 그러니까 2018년 스페인 독감 시즌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유럽형 모델이 지금 두 번째고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호주처럼 상당히 초반부터 플랫하게 잡았지만 다시금 대유행의 흐름을 타고 있는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나라의 대표적인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가 k-방역을 논하는 우리나라의 기본 전략은 첫 번째가 투명성과 공개성 두 번째가 컨테인먼트 전략과 미티게이션 전략 봉쇄 전략과 완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한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추적과 테스트와 격리라는 기본적인 컨테인먼트 전략을 한편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같이 컴바인한다라는 전략을 해온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11월까지는 저희한테는 먹히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 게 트리아지 앤 트리트먼트. 다시 말해서 환자 분류를 통해서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을 최소화 하고 분류구조에서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나 또는 공공의료기관이 먼저 버퍼를 만든다는 게 중요한 세 번째 전략이었고 네 번째가 이걸 가능하게 한 아주 매시브한 스크리닝 검사와 굉장히 이게 근거한 빠른 추적 시스템 이게 지난 10개월간의 기본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대목은 바로 어떻게 환자 분류를 하고 그거에 따른 치료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한 거였고 이 부분은 이미 3월을 지나면서 완전히 의료계 안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정리가 된 거지만 대부분의 80% 이상의 환자가 경증 환자고 그 경증 환자의 과반 이상이 무증상이고 하지만 굉장히 전파력이 빠르고 과반 이상이 무증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감염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활발하게 접촉하는 대목이 굉장히 빠른 전파를 갖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경증 환자를 빨리 걸러낸 다음에 오히려 중증 환자 중에서도 특히 한 15% 되는 중등도 환자 고위험 환자로 여겨지는 대목을 중간에 걸르고 그리고 우리는 5% 미만의 아주 크리티컬 환자를 선별해서 그들에게 진료 역량을 집중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치료센터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나왔고 우리는 자가격리로 맡기지 않고 어쨌든 대구 경북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의 새로운 전략이 세워진 거죠. 기본적인 전략이 초기에 세팅된 과정은 이게 역사적이면서도 나름으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쉽게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상설화하고 시스템화할 건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게 제가 5월에 정리해서 발표한 슬라이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초기 우리가 대구 경북 사태를 1차 위기를 겪으면서 서로가 컨센서스를 이룬 기본적인 감염병 대응 시스템은 이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권역별 지역별로 진료 역량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코디네이션할 수 있는 이런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지금 12월 이 시점에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됐는가를 저희가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환자 배치 및 자원동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작동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 시뮬레이션에 의한 미래 예측 구조는 사실 그렇게 실속 있게 진행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게 중환자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상과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보강해야 된다. 이거는 5월 이후로 역시 변한 게 별로 없고요. 네 번째가 이런 시스템을 상선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했던 점인데 비상 재난수가를 개발하고 확실하게 의료기관의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거를 시스템으로 역거래기 위한 작업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지금 선별기 요소나 일부 큰 병원에서의 안심 의뢰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호흡기발을 클리닉이 이런 장기화된 구조에서의 감염병 전달 시스템은 사실 그 이후로 실질적인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감염병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나면 나름으로 앞으로 퍼머넌트한 새로운 미래의 감염병 진료체계는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나름의 컨센서스를 이뤘습니다. 제일 상위의 레벨이 바로 중앙과 권역 단위이고 일단 국립으로래원을 중심으로 국가 감염병 센터를 백병상으로 만들고 세 개의 권역별 감염병 센터를 둔다. 그리고 두 번째 레벨의 지역 단위 티어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갖고 있는 감염병 거점 병원과 또 나아가서 이 감염병 거점 병원과 콜라보가 될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 한 200여 병상이 서로 이렇게 짝짓기를 해서 그건 지역 단위의 나름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낮은 단계가 1차 의료 레벨에서 상당히 체계화되고 독립된 그런 열성호흡기 외래 및 전용 클리닉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사실 지난 과도기에 세 번째 레벨 그리고 두 번째 레벨에 대한 자가 점검과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거가 지금 이렇게 대규모 유행이 되고 또 앞으로 이걸 넘어가더라도 지속가능한 구조에서는 이거를 일시에 만들 수는 없지만 어떻게 지금 계속 보강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아가서 감염병 시대의 병원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감염병 전과 비감염병 전이 분리된 듀얼 트랙으로 구축이 돼야 되고 이 듀얼 트랙은 응급실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상선화할 뿐만이 아니고 응급실 안에 음압격리병실이 부속시설로 있어서 선별격리진료소와 음압응급입원실이 격리병실이 계속 유기적으로 돼서 이게 응급실에서부터 감염 환자를 걸러내고 차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외래 역시 아예 독립적인 열성호흡기 외래가 출입구 동선 시설이 완전히 분리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외래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거. 중환자도 감염병 전이 따로 있어야 되고 특히나 수술장 혈관 조형실도 듀얼 트랙으로 운영해야 된다. 나아가서 맨파워나 전체적인 지금 오퍼레이션 시스템도 독자적인 관리 시스템과 함께 상설적인 대응 시스템에 대한 훈련과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합의 내용입니다. 이런 거에 근거해서 저희 명지병원 사례를 보면 저희가 나름으로 이렇게 좀 지역거천병원의 모범적인 사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니뭐니 해도 저희는 이거를 코로나 거북선이라고 거북선 병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지금 이 번역응급센터가 위치한 이관이 기존 메인병원과 연결이 돼 있지만 공간적으로도 중간에서 완전히 차단이 가능하고 그 자체가 독립적인 하나의 감염동처럼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별관 병원동처럼 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됐고 무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저희가 E3, E4에는 이번 선별병동과 폐량감시병동 등 이런 버퍼존을 만들어서 E2, E5의 국가진영격리병상뿐만이 아니고 응급실을 경유해서 또는 외래 쪽에서 걸러져서 오는 모든 중간적인 과정들을 전부 여기서 걸러내므로 인해가지고 원래 메인병동이 안전하게 정상적 진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사례일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바로 5월달부터 임시로 돼 있었던 이런 선별진료소나 천막구조를 완전히 퍼머넌트한 그런 선별진료소미 호흡기발료클래닉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개념을 한마디로 듀얼트랙 헬스케어 시스템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두 마리 사냥개를 푸는 기본 방식이라는 개념으로 데피니션을 하였고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저널 오브 하스프널 인펙션에 저희의 경험 사례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논문에 수록이 됐는데 그 기본 제목이 뭐냐면 이 코로나19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하면서도 어떻게 비코로나 환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센셜 크리티컬 케어를 계속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기본 주제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 저희 병원은 처음부터 1월 달에 코로나 환자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지역 감염병 거점 병원을 역할을 한편으로 수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종합병원의 기본 진료 기능을 한편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저희는 지금 지방의료원처럼 모든 병원을 다 비우고 완전히 코로나 환자만을 진료하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화될 수가 없는 민간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코로나 치료를 집중하는 그런 지역 거점 병원이자 중심병원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한편으로 수행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존의 병원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처음부터 필요했고 저희는 아예 2대8 법칙으로 기본 역량과 리소스를 배치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중심으로 한 COVID-19 조는 전체 병상도 한 20%, 인력도 한 20% 정도가 돼 있으면서 완전히 기존의 일반 기능과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력적으로라 운용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했고요. 대신 비 코로나 존에서는 병동의 일부를 비우기도 하고 또 중환자실의 일부는 증설을 하기도 해서 영양 조절을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80% 정도로 약간 축소되면서 선택 집중된 그런 정상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운용 시스템을 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첫 환자를 받기 시작한 1월 26일, 저희는 26일 확진이 나왔으니까 그 앞에 20주와 그 뒤에 20주의 환자 통계를 실제 분석해서 이번에 논문에 보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MI나 또는 CVA, 시비어 트라우마 환자 또는 에머젠시 수술 이 응급 수술은 주로 맹장 수술 건수를 하나 인디케터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런 응급 진료의 가장 코어 펑션과 또 캐모나 RT나 또는 이런 투석 등의 가장 이센셜한 일반적인 외래 및 기본 병원의 진료 기능이 전혀 변함이 없이 동일했다. 전체적인 환자 볼륨은 줄었고 응급 환자 볼륨도 줄었고 또 입원 및 외래 환자의 볼륨이 많이는 30%, 20%까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그런 핵심 기능은 전혀 줄지 않고 심지어 퀄리티에 있어서도 노트 발론 타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서바이벌 인디케이터들에 있어서 훨씬 오히려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두 마리의 사냥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감염병 관리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자원 배치를 비감염병의 정상 진료 영역에서의 또한 그런 역량과 자원 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정리를 했고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핵심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공간과 인력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고 하지만 버퍼 존을 통해서 입원 환자를 서로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링키지 버퍼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응급실과 외래를 완전히 프로텍트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의료기관보다 더 훨씬 풍부한 더 높은 캐퍼시티를 갖는 그런 검사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전체를 다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실시간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걸 잘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섯 가지의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학회지에다가 특별히 코로나로 확진된 환자의 복막염 맹장수술 한 케이스를 보고를 했는데 이게 채택이 됐어요. 굉장히 이거를 다 흥미롭게 많이 문의가 왔는데 저희가 5월에 들어서서 지금 수술장에 양압과 음압이 되는 듀얼 펑션이 동시에 되는 수술실을 처음에 두 개, 지금 네 개를 만들었고요. NGO방도 지금 양압과 음압이 동시에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을 따로 하나를 바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확진 환자 또는 의심 환자, 자가격려 환자 어쨌든 간에 절대로 일반적 수술을 할 수 없고 사실상 코로나 감염자에 준해서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응급시술을 해야 된 환자들은 이미 120개의 케이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인적 자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소스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상당히 실증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케이스 보고를 한 코로나 확진 복망염 수술 환자 같은 경우에는 토탈 27명의 수술팀, 마취팀뿐만이 아니고 감염관리팀을 비롯해서 그 전후에 전체 동원된 인력이 2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더라도 평상시에 그 정도의 응급수술의 4배의 인력이 실제로 투입이 됐던 상황이고요. 사실 이 상황은 저희가 음압격리병실과 음압격리 ICU에서 환자 진료를 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의 비율도 거의 동일하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건 각 의료기관들이 사후에 얼마만큼 손실을 받느냐라는 걸 사후 보상하겠다는데 사실상 지금 사후 보상이 되고 있는 유일한 영역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환자를 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병상을 비워야 되는 또는 항상 비워놓아야 되는 국가지정음압격리병상의 케파에 대한 아주 일부만이죠. 이거에 의한 2차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1차적으로 직접 환자 진료를 위해서 항상 비워놓아야 되는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 또는 지방가치단체나 질본에 의해서 폐쇄명령이 떨어져서 진료를 중단해야 되는 병원의 일부의 전체 손실보상 이외에 사실상 지금 손실보상이라는 사후적 과정을 통해서는 이렇게 장기화되고 앞으로도 일상화되는 걸로 일상화될 이런 감염병 사태를 절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상설적으로 온고잉하는 그러한 중환자 관리 또는 감염자 관리에 적절한 숙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병원들이 일반적인 이런 코로나 환자에 있어서는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보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의 실질적인 중환자 관리의 숙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지금 복지부나 관련 부채에서의 화답이 전무한 상태이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논의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그런 테스크포스 절차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대략 이거에 대한 숙과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지 실제로 민간의료기관이 여기에 나름으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 환자의 중환자실에서 보는 숙과는 관행 중환자 숙과에 한 400%의 가산 인센티브가 붙어야 채산성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내지는 의증 환자를 봤을 때는 기존 숙과에 무조건 2배를 지금 주는 거로 긴급재난 숙과를 지정을 하고 그거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00%의 근거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위기 대응의 기회비용으로 재난 숙과를 관행 숙과의 100%를 인정을 베이스로 하고 이건 사실은 하스피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음악격리병상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중환자 한 명당 들어가는 인력이 딱 4배가 들어갑니다. 이 4배는 우리가 전체 병원 지출의 50%, 60%가 인건비라고 한다면 결국 4배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략 숙과로 하면 관행 숙과의 한 200%가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닥터스피와 널스스피를 감안해서 했을 때 인건비 보상 구조가 관행 숙과의 200%가 보너스가 얹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덤으로 이런 특별한 위기 상황, 위험 상황에 노출돼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센티브로서의 감염 위험 수당이 100%가 얹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특별 보너스를 지금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든 인력들에게 부여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디에서 재원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병원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을 지금 독려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위험 격려 수당이죠. 그래서 이거를 포괄했을 때 대략 코로나 중환자 관리의 적절한 보상 숙과는 현 관행 숙과의 400% 정도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병원들이 나름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다 같이 대응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을 어느 정도 보상받으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서 간략히 몇 개만 좀 더 언급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도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저희의 중환자 관리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3분의 1이 안 되고요. 미국 독일에. 그다음에 이태리 프랑스 정도의 병상 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인구수 대비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중환자 진료 역량이 현 위기 상황에서도 아마 가장 치명적인 약한 고리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차제에 새로운 중환자 진료 역량을 제대로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이미 4월에 중환자의학회에서 발표한 우리에 대한 평가와 대책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환자 발생의 이런 대유행 구조에서의 예측 모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진료 체계 및 자원 확보가 필요하고 전담 인력 확보를 더 많이 빨리 충원하고 표준화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송 체계가 필요하고 또 이거에 관련된 중환자 진료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를 엮어내는 센트럴라이즈드 텔리아이수 모델도 필요하다. 한두 병원들이 몇 명의 환자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분리되거나 아주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 중환자 고조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중앙 집중적인 관리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현재 중환자 수가 체계 획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차제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가장 많이 바뀌고 발전해야 될 분야가 중환자 시스템입니다. 그나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는 상당히 지금 응급의료 시스템이나 응급의료 수가가 개선이 되죠. 아직도 충분히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르스 사태가 이거를 좀 전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 또 이거를 통해서 지금 응급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국가적 지원 그리고 각 의료기관들도 응급실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관심과 또 그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기본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과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중환자 시스템과 중환자 수가 체계에 새로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중환자실 등급제 또 중등도에 따른 가산제가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중환자 관리는 응급의료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건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공공의료적 성격이 강하다. 응급의료와 중환자 진료는 그게 민감 병원이건 공공병원이건 또는 2차 병원이건 3차 병원이건 어디에 속하더라도 이건 기본적인 필수 의료이고 공공의료의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과 건강보험에서의 풀 서포트와 커버리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영역은 개선될 수 없다. 그래서 감염 관리는 방역의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 현장과 진료 시스템에 얼마만큼 그거를 수행 가능한 인프라와 인력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제도적 지원과 재원적 뒷받침이 되느냐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새로운 중환자실 모형 개발이 격리실이나 음압시설 등이 필요하고 이런 전제가 돼야만 중환자 전담이나 중환자 전담 전문 간호인력들을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런 감염병 시대,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어떠한 시스템과 어떠한 병원 조직 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